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워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줘 너머 온전한 나라 잠든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오늘도 진히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워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나를 기원해 두려움 줘 너머 온전한 나라 잠든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말씀이신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워라 주님께 배워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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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워라 주님께 배워라 주님께 배워라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나를 기원해 두려움 줘 너머 두려움 줘 너머 온전한 나라 주님께 배워라 주님께 배워라 주님께 배워라 주님께 배워라 두려움 줘 너머 두려움 줘 너머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참된 생명의 참된 생명의 일로 주님 말씀하소서 与으etic 도하소서 지금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기 원해 주님 말씀하시기 원해 주님 말씀하시기 원해 도하소서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당신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자리로 주님을 떠나 나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린 하신을 향한 나의 그 알람한 능력에만 신뢰가 아니라 주님 완전하신 하여님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신 주님 주님의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들이며 그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손자를 강화시켜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수시로 무게를 세고 하늠에 오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좋으신 주님 좋으신 아버지 안전한 선생님되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나를 기원해 나를 기원해 두려운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주님의 길로 주님 다신 길로 주님 타анич 272장 남자리 주님의 길로